개그맨 조세호의 럽스타그램이 뜨겁다. 조세호는 최근 인스타그램의 열애중을 의심할 만한 게시물을 잇따라 업로드했다. 연애 감성이 물씬 나는 문구가 가득하다. 조세호의 난데없는 럽스타그램의 동료들도 깜짝 놀랐다. 배우 엄정화는 사랑에 빠진 배우 최우식은 또 한 번 배우고 갑니다라고 반응했다. 방송인 하아는 누구? 야묘 연애 상대를 궁금해했다. 이에 조세호는 연애하지 않는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럽스타그램이 멈추지 않았고 조세호가 진짜 연애 중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조세호의 소속사는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 관계자는 오써내 조세호씨의 글귀들이 럽스타그램은 전혀 아니다. 최근에 조세호씨가 민호의 요리조리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며 시같은 글귀를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숫자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미지나인컴즈 관계자는 예전에 조세호의 골값이라는 타이틀로 SNS에 올렸단 바 있지 않나. 최근 글들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봐달라라고 강조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야.